축제에서 기회 지는 축하보내요 우리 시계 대학원들이 다 함께 만드신 이 축제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을 오셨는데요 또 특별한 축하보내엘 계속해서 만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실 해외 공연팀은요 바로 실파훈 대학 두송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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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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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